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베가의 디지털 고객 포털 사이트, 마이베가 담당자인 마르셀 디터를레를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마르셀. 함께 자리해줘서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톰. 오늘 주제를 다뤄줘서 기뻐요. 물론이죠. 요즘에는 디지털상으로 프로세스가 작동되지 않으면 어려운 세상이니까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가는 본사의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최적화해서 고객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불러오고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고객으로부터 마이베가의 장점이 무엇인지 자주 질문을 받아요.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본사 제품 기계를 구성하고 해당 문서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다거나 시리얼 번호를 근거로 이미 생산된 제품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기능이나 고객 맞춤형 정보를 얻으려면 마이베가 사용자 계정이 필요한데요. 베가.com slash myvega에서 고객이 직접 회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요. 그러면 확인 이메일이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바로 전송되고 등록된 계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나요? 회원 가입을 하면 즉시 마이베가에 로그인을 할 수 있고, 프로젝트 관리 또는 구성된 제품의 도면 출력 같은 기본 기능 몇 가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고객이 선택하는 모든 제품 도면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메일로 전송하면 몇 분 내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한 2D 도면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3D 도면도 CAD 프로그램 형태로 통합용 3D 도면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 아울러 고객의 요청 시 베가 직원이 고객의 사용자 계정을 확인해서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계정이 승인되면 구성 툴을 통해 모든 베가 제품의 가격이나 배송 기간 등을 고객별로 정보를 표시하고, 고객은 오퍼를 요청하거나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온라인으로 직접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죠. 나의 거래 창에서는 고객이 요청한 견적과 오더들, 관련 서류, 주문 현황, 그리고 상세 배송 현황을 포함한 주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와 상관없이 기존의 전체 발주 내역에 대한 열람이 항상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멋지네요. 고객의 입장에서 발주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군요. 맞아요. 그리고 고객 문의와 오더는 항상 고객별 담당자가 처리를 하도록 보장하고요. 이 내용은 또 마이베가에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다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추가 문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들리는데요. 마이베가 페이지를 통해서 내 담당자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 마르셀. 천만에요. 무료로 제공되는 베가.com 슬러시 마이베가에 직접 회원 가입하셔서 체험을 시작해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